5번 트랙 여러분이 또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셨던 어떻게 보면 감동을 받으셨던 곡이죠 우리 현식이가 또 입대 전에 미리 써놓고 갔던 곡입니다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대형 스포로 하나 제가 또 해보자면 제 솔로 앨범에 수록되어 있던 레이린 포유랑 이름이 같잖아요 저는 제가 이 노래를 현식이에게 받아서 수록이 되자마자 제 솔로 앨범에 수록됐던 레이린 포유가 떠올랐고 이걸 어떻게 좀 살려보고 싶었어요 제 솔로 앨범에 있는 레이린 포유도 제가 멜로디에게 남기는 메시지였고 굉장히 사랑을 많이 해주셨던 곡이라 이번에 수록되는 레이린 포유도 또한 현재 복무 중인 멤버들이 돌아오기 전 마지막 단체 앨범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많이 여러분께서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노래인데 그런 포인트를 제가 좀 살려보고 싶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 시작하니까 먹방할 때보다 1,400분이 나가셨어 재미없나? 먹는 게 더 재밌나? 말이 너무 많아졌나요?